이 친구를 한번 이제 수위점을 발라주고 까자마자 에피 달려와 뭔데 이거 자 일단은 버닝서버 들어왔구요 여러분들 버닝캐릭터 여기서는 호용만으로 하겠습니다 호용 컨셉으로는 남캐 자 여기서 닉네임은 띠오니올시다 자 일단은 버닝서버에서 호용을 하면요 30레벨까지 강제로 일단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버닝서버라 선코디 그런거 지금 할 시간이 없어 러쉬해야돼 러쉬 자 호용 기본스펙 좀 볼까 쿠왁 35% 나름 높구요 스탠스가 근데 빵포네 스탠스 빵포 좀 불편한데 자 일단 레드 여러분들이 화력 여러분들 한번 더 받아주구요 역시 또 레드 자랑이 줘야죠 한번 데미지 스킨까지 그냥 싹 다 혈맹이 반지 끼고 mbp 레드 본토비 레드 껴주고 ok mbp 무한회복 물량 그냥 무한으로 마셔버려 저구 클라스 시작한다 자 그리고 이번에 금두운 배였구요 나이스 자 버닝서버 이거 퀘스 좀 받읍시다 여러분 이제 자 테라버닝 플러스 선물을 드려요 와 이번에 블랙세트 이게 다 주네 그냥 자 일단 이터널 플레임 친구 교환권 30레벨 교환권 신비한 비밀상자 여러분들 오? 한 달짜리 달팽이를 주네? 이 자식 목숨줄이 좀 명줄이 좀 긴데요 여러분들 이번 테라버닝 달팽이는요? 원킬 안나는 명은 낯설다 아 낯설다 이거 자 스토리캐스트 이제 끝인가? 와 감동적이구만 형님 형님 30레벨 사원자 키웠나요? 오 왕탑다다다다다다다다다 고마워 30레벨 사원자 자 얼마나 셀지 볼까 소선 실버 체인 슈즈 다크 브라운 세트 좋은 거냐 이거? 얘들아 잠깐만 하하 귀여워지네 캐릭터가 리얼 메린메린네 메린메린네 와 기동력 시원시원해 근데 호영 일단 사냥 좋다는 애들보다 긴가민가 했었는데 킹 푸진 않네 나쁘진 않네 자 패스 오랜만에 테마전자 하니까 재밌네 애니 도움 요청 아니잖아 이거 얘들아 경음치만 먹을까? 오케이 경음치만 경음치만 어 뭐야? 뭐야 이거 이상한 대로 나왔어 야 경순신랑들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나와지마 나와 알았어 알았어 경음치만 갖고 알았어 야 경음치는 많이 주네 고맙다 오케이 자 3차전직 가자 나이스 3차전직 자 우리 드디어 여러분 호영 3차전직 완료했습니다 어 토파류 토파류 이것도 주력기죠 자 쿠각 30에 크뎀 10호 증가 야 기본 쿠각 달달해 미쳤다 그 다음에 소라 크림왕률의 크뎀 증가 보공 증가 방무 증가 야 다 있네 내성도 증가 자 여기서 이제 바로 군신보호 써주고 게이지 보고 이제부터 이중 게이지 자 끝났구요 와 엘린이 날개 요정은 명예인쿠스 배우리 마크 미쳤다 루처 컨트롤머신 마크 끝 매소 100만 매소 100만 매소 자 가문이 사냥 오 잘 잡혀요 투킬 투킬 좋아 득이 오케이 득이 해서 데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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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관측 안가면 이거 진짜 느꼈다 자신감 여기 또 원킬 컷에 좀 낮춰주는 또 스킬 중에 또 하나지 지금 제대로 보세요 관측 드릴게요 진짜요? 어 스크라 투킬 투킬 와 뭐야 회원님 감사합니다 육수님 바로 갈게요 7620 와우 수고 사랑해요 투킬 난 투킬 어휴 불꽃도 되게 어떻게 하냐 이거 가면 자리 뺏겠는데 아 스팸 어떡해 이거 아 씨 어떡해 가 가 아 뭐 일단 가버려 일단 가버려 자 여기서 밥 좀 먹자 아 야 시간이 어? 응 알겠습니다 우리 또 육수님 어 나이스 아 프레토 아 뭐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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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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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어떡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그냥 나쁘지 않았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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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1레벨 드디어 오 어 룬 떴다 광선이룬 아 눈으로 좀 손동 좀 트이자 어 뭐야 내 룬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전섭 최초 필드몸 명운격봐 자 일단 스타포스 제발 다 성공해야 돼 가자 자 귀야보 쓰고 와 몇 킬이야 이거 아 큰일나 나리나네 아 여기서 이 스킬 써야겠다 이제 지진새 이런거 써야겠다 오케이 나이스 지진새 필거피고 안돼 재생하는 블러디야블 시바필드 보스 역대급 보스 나왔다 야 이게 진짜 야 너무 힘들어버리는데 이거 자쿰이 포이전이 부채 그거 백네티 잡을 수 있나 자쿰 넌 뒤졌다 제발 잡을 수 있게리를 나 이거 못잡으면 이거 경손실 지드려다 제발 자 부스 써주고요 분신부 써주고요 탑 조졌다 토파룩 갈고 토파룩 갈고 팔 다 떼지마 팔 다 떼지마 팔 그만 떼고 이제 오케이 만세 자쿰 만세 좋아요 팔찍기 안패는데 토파룩 쓰고 나면 2초 다크사이트 되고 해서 오 진짜요? 지진새 한번 써보고 나이스 야 팔 떼니까 경험치 준다 개꿀인데 이거 그냥 자쿰이 팔들이 공격을 튕겨냅니다 그만 튕겨내 그만 튕겨내 뭐야 이새끼 사넘지마세요 자쿰씨 잡아야되 x3 잡아야되 x3 와 잡았다 와 97레벨 오케이 경포받으러 경포받으러 가자 경포받으러 모울렁실 명컨이야 자 경포받았다 이제 야 이제 잘 잡힌다 야 레벨업 레벨업하니까 진짜 잘 잡히네 그냥 다 잡히는게 아니라 잡는건 똑같은데 경포받으렴 엄청 잘 흘러있는거 처럼 보이는거구나 와 경포받 진짜 크다 야 일단 100레벨 나이스 가자 자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4차 전쟁을 갑니다 우리 서브 나온지 1시간 약 반만에 들어오고요 4차 전쟁 들어왔습니다 금빛 천지인 엠블렘 좋았다 블랙 세트 100레벨이 되면 전설의 비밀상자 오픈 블랙 보조무기와 블랙 흑선 미쳤다 감정 25,000m 박무 15포 나이스 아 잠깐만 25구나 무기도 이제 70% 제발 혼잡할게요 어? 왜 힘이야? 아이고 방작된 대시부레 아니야 일단 튼튼해져 아 직업병 때문에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신 캐릭터여가지고 야 돈 다 썼다 야 진짜 이거 지금 이거 다 맞췄다 25성까지 이거 실패하면 큰일 난다 와 25성 겨울 됐다 야 스타브 데미지 들어가는 거 맞아 이거? 야 1이 더 필요하네 15만 일생일대의 기회 아니 성공 못하면 조진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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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나이스 아 잘 어울린다 와 미쳤다 여기다 여기다 와 야 여기서 이거 써볼까? 여기서 문 설치하고 홀 야 이거 되네 이게 와 대박 미친 야 기동력 봐 맨 위에서 범위가 없어 오 호영은 레전드다 와 경치 요거지 블랙 세트 와 스타브에서 맞춘 그게 있다 이렇게 몬스터 제니안 나이스 자 등급이 있고 코인 이벤트도 받을게요 이제 각성리 시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오세요 아 잠깐만 이거 여러분은 말해줬어요 이거 받으러 가자 나와 오래 걸려요 식사예요 알겠어요 밥 먹고 하자 천지인 아 정신나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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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지마 아 이상하게 도배를 해놨어 득도 넘어가 고급 부채 숙련 찍어줘야지 와 최종뎀이지인가 미쳤다 여기서 호접 지문까지 쓰면 38이야 여기서 나이스 121레벨 메린이 몇 분 전설이다 아 근데 진짜 이렇게 키우는 게 진짜 빡세다 여태까지 그냥 다 행복매입을 하면서 한 방은 했었는데 이것도 나름 행복하네 재밌네 나름 일단은 오 나이스 현원아 나이스 폴로 나이스 나이스 지금까지 했을 때 호영평가 어떠는가요 따봉 데미지가 나쁘지 않아 진짜 세 와 이제 다 한 방 나긴 한다 야구 마스터리상자 안주나 그러고보니까 마법상자 원래 100이면 안주나 오 오 20 80을 가자 득도인가 득도 고급보채송련 이러면 천연 데미지가 65%야 기본으로 야 좋다 별노노구 130 보상 받으세요 오 예 200 쿠폰 파워리스 1000개 바닥에 에픽기골이 있었다고? 3층에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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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에픽기골이다 야 여러분들 메탈 핫히어링 야 이건 아 근데 일단 이게 핫히어링보다 안 좋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진짜로 자 그러면 진강님께서 휴신 와 엠블렘 바로 발렸다 와 형님 감사합니다 공료력 3% 나이스 아아 공료력 3% 귀고리? 귀고리에다가 숙킬 2개 발라버려? 럼 6% 떠버리자 제가 자 아 이거 인장이 없네 밑에 이거 6% 아니야? 이탈 아니야? 한 번 쓰자 돈이 아 이거 에반데? 와 야 벌써 질렀어? 아 형님 감사합니다 야 나도 그냥 지를까 이거? 얘한테 늘려야 될 거 같아 차라리 일단은 귀고리한테 귀고리한테 하면 좀 손해고 얘한테 늘리자 자 일단 바로 성공합니다 여러분들 와 이거 실패 스타버스 때문에 아랫마을 가서 현상금 키하면서 돈 벌자고 오케이 그러면 돈 벌기 전에 현재 좀 하자 결국 지금을 열고만 했는데 결국에 열어버렸다 다섯 세트? 다섯 세트로 레전되나? 아 씨 자 여러분들 일단은 베레전드 큐브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호영 첨제인 엠블렘에 공 3% 있는데 지금 에픽 잠재가 없거든요 에픽 잠재 없으면 한 번에 등급 부패야 돼 제발 등급 부패 아 잠깐만요 하나 썼고요 레오의 불큐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두 개만 해 우리 또 에픽 나쁘지 않아요 제발 등급 부패 아 능지 2664 아 이게 큐브 개수가 적으니까 미쳐버렸네 자 아랫마을 먼저 가두자 자 돈 벌어서 다시 블랙큐브 가겠습니다 자 해당 수배 우와 78번 우와 미쳤다 자 등급 부패 갑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섯 개 안에 등급 부패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유니크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바로 레전드리 개접패 갑니다 개접패 갑니다 마지막 레전드리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야 이거 그냥 써야돼 이거에 야 이거 무슨 최상 옵션이나 하냐 야 이거로 써 그냥 써버려 와 18번에 투각도 개꿀이지 자 일단 여러분들 조심자 이 행울도 발동했습니다 그러면 에디도 다섯 세트 한번 마..맘보자 맘맘보자 이 친구를 한번 이제 스위저벨 발라주고 까자마자 에픽 야 뭔데 이거 야 공룡파 바로 떴는데 와 나 뭐지 야 소름 돋는다 개소름 아 지랄로 하하하 야 일단 갑니다 여러분들 일단 갑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신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레전드리 갈게요 여러분들 이거 레전드리 갈 건데 아직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와 공룡파가 이걸 야 이거 강원기 믿고 있었다고 아직 레전드 남았다 그냥 노룩작 갑니다 레전드리 치아 떠냐 어 뭐야 안 떴잖아 아 씨 뜯어도 됐네 아 죄송합니다 야 돈 다 썼다 벌써 아 돈 다 썼다 자 긴급 매수 여러분들 회수 갑니다 매수 어디있어 어디있어 자 돈 벌었다 그럼 뭐다 자 제발 열게임 여기서 더이상 이제 자금난으로 인해서 더이상 못돌립니다 자 여기서 선택의 시간이다 공룡료 마지막 하나 데미지 유퍼 아 진짜 아쉬운데 캐시 만원 남아있었다고요? 오쉐 근데 이거는 에디 가야죠 이거는 에디 가야죠 다섯 개로 여러분 레전드리 갈게요 여러분들 자 미리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 원기형님 고마워요 5개 남았다고 하셔서 바로 질렀더니 등도 보그네 꼬리데요 나이다 5세대 갑니다 자 목표는 에디 고 21% 지금 아마 큐브 아무도 안질러서 여기 행운이 다 왔나보다 아 롱롱공 아쉽구요 아 롱롱공 너무 아쉽구요 제발 030더라 설마 자 매수가 지금 이제 얼마야 매수 43만원 백스 21% 와 021% 여러분들 영워드리 여러분들 스타크해줘 030 개뿌리기 21% 바로 여러분들 컷 컷 컷 오케이 에이 지로따리 와 와 달달하다 우리 호영이 021% 바로 봐버렸습니다 어 호영이 이거 인생직업이었나 명투부 호영육성기 1화 다 봤다 자 여러분 현재 엠블렘 완성 0 9% 9% 크리 8% 윗잠 이탈했다가 에디 21% 깰고 맞아 와 이정도면 사냥 문제 없지 이제 다 피고 다니지 그냥 형님과 함께 무자번으로 크는 꿈을 아 크는 꿈을 키우고 있었는데 글러보았군요 아 여기 아 위아놈이다 너무 잘 떴어 그러면 커닝타워가 이게 스타버스가 몇이었지 80 80인데 80을 어떻게 만들어 이거 피방가서 스타버스 그게 제일 베스트긴 하지 150까지 신종 길뚤하고 카루타셋 받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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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종 길뚤 갑시다 그러면 자 액티브 스킬 선기 영약 태울 선단 아 요거지 버프 무한으로 티키타카 가능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호접지몽은 쓰고 분심보함은 써주고 와 태울 선단 개좋다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미생강변 쓰고 와 이게 개꿀이네 그냥 태울 선단 때가 아 폴로 아 폴로 아 폴리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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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자 기관대 루타비스 상장 까볼게요 하이네스 어세신 팬츠 그 다음에 무기 상장 오케이 받았다 참제 아 방어력 자 143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무기 대망의 무기 파본이 용선 용선아 민다 와 공격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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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00 떴네 000 자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해서 157레벨 찍고 길돌까지 끝냈고요 아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커닝타워를 가보실까 잡히나 이거? 오 잡힌다 뭐야 왜 이렇게 세 와 여러분들 이게 바로 킹블렘의 힘입니다 와 오 아들형님 갑자기 아들형님 갑자기 노산미키 마이너스 이하 인기도 벌써 아 야 똥새끼 두루워서 피한다 그냥 아들만 보는데 ptsd와 나이스 오 9단계 오 9단계 오 달아 근데 여기 몹 젠이 그렇게 크게 많진 않네 형 18째 코인트와 2단시사 엘보인데 올래? 오 오케이 갈게 갈게 오케이 좋아 이게 파티부스지 이게 파티부스지 죽여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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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씨 잠깐만 기다려 어 먹었어 아 아 아 내 경험치 내 두배 쿠폰 오 아 씨 310 얻으려고 씨 지랄랬네 육체 2단시사 커닝타운 또 엘보야? 아 이거 가야되나 이거 나도 나도 또 아니 내가 프레저 있으니까 그냥 가 이러면 이거 조심해야돼 상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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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보다 무작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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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겠어 하하 그냥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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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나이스 아 또 이호야 고맙다 수쿠 11개 왜 갑자기 공무원이 됐어 이게 바로 여러분들 버닝서버의 삶이다 살기 위한 우물이요 연보장 가볼까요 여러분들 데미지 나오나 와 서버 120인데 되니 여기 잡히긴 잡히네 조금만 더 맞추면은 일단 50%야 들어가는 피해가 아 에바야 와 만약에 온킬을 만나면 진짜 굉장히 좋은 사냥파가 될 것 같네 120을 지금 채울 수 있는 방도가 없어 잘 흘러는 건가 이게 아이씨 스타버스존에서 이거 무슨 겨우겨우 뚫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냐 오 야 경포 야 조졌다 이거 30분 야 이거 몰랐다 아 끓였을 것 같은데 아 아 죽순으로 크댐 받으면 편하고 아 죽순 한번 가볼까 이거 오 야 스타버스 눌려야겠다 이러면 어 그러면 이렇게 하자 신체강화가 꿀이라고 오 나 이미 스타버스 눌렀는데 야 이런게 있었네 일반모 때문에 30 아니 근데 스타버스 20도 내가 지금 원래 50% 받던게 20% 받는거라 최종 데미지인가라 이게 더 좋을 것 같네 다음부터 신체강화합시다 오케이 아 확실히 확실히 달라졌다 옷 받아줘 옷 어디있어요 옷 어디있어요 아 요거 요거 공유했던 아이템 신선 소년배 세트 야 호영이랑 어울린다 오 괜찮네 호영이 좀 어울리네 슬슬 여기 경험치 진짜 안오른다 지금 갈까 그냥 여러분들 가보자 이게 황혼이 폐렴 그래 여기다 여기다 자리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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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들 병력있어 또 많았다 야 이거 아까 이거 첫 스틸리터 됐네 와 룬까는 속도 봐 저 농장부터 어 여기서 기다려 야 1분 야 2분 기다리자 여기 내 자리야 이제 1분 넘어서 못 잡을 듯 지원본 여러분들 22채 범활투 도졌어 오늘과 뷰 퍼주는거야 오늘과 뷰 퍼주는거야 오늘과 뷰 퍼주는거야 허닝서버 쓴맛 다 보네 그냥 2합전은 더하고 여우골짜기 가는거 여우골짜기 좋아 거기 아 겨울치 많이 줘요 여우골짜기 어우 나 한번도 안가봤네 그러면 190대 여우골짜기 한번 가볼까 페이븐 하고 여우골짜기 가볼게 아 그렇습니까 오케이 지진새로 우와 1,2층 다 샀네 이거 괜찮다 아 190이 갔다 와 되게 힘들어 자 갑시다 와 레벨업 가자 193채고 그렇지 와 요게 딱 되네 193 여우골짜기를 퀘스트 은근 경채 많이 줘 아 그렇습니까 어 뭐야 돌돌이가 아니었네 오 경채 20% 잘 주는데요 여러분들 일반사연보다 뭔가 확실히 퀘스트가 나온 것 같다 이런 쪽으로 해서 200구간을 많이 단축을 시켜야 돼 진짜 레전드 오 야 경채 잘 줘 미쳤어 여기 와우 196 여러분 185대 이거 꼭 하세요 이거 진짜 미쳤다 추천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진짜로 멍청이 퀘스트 하위보안 느낌 일단 그냥 호수증 깔고 귀압을 쓰고 돌다가 하위보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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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완전 호영사랭토다 196인데 이렇게 오른다고 와 킹각골짜기네 자 일단 여러분들 이제 한걸음 남았습니다 가자 200레벨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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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왔다 왔다 방금 호영전용 스크립트 있었는데 스캡했다고요? 이런 젠장 나중에 유튜브로 봐야겠다 유튜브로 스크립트 보는 페이플 유튜버 와 나 이제 30포만 올리면 돼 30포만 어디서 올리지? 다람쥐 쪽 그냥 아까 여기서 하자 여기가 아까 제일 좋았어요 여러분들 여기 자 여러분들 드디어 갑니다 레벨 200 나이스 버닝 서버 200 달성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좋습니다 아 돌치가 몰았다 오차하러 가자 이제 오차하러 가자 오차하러 가자 오차하러 가자 오차하러 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